현대에서 미래로 간다면 집이 잊고 있던 결혼기념일을 챙겨주고 아내의 취향에 맞춰 쇼핑을 도와주고 쓴 만큼만 정확히 물과 전기를 계산하고 쓰임새에 따라 공간까지 바꿔주는 집 이런 집 가능할까요? 상상하던 집, 헤리어시 시작합니다 도전은 계속된다 현대 BSNC 현대에서 미래로 간다면 집이 외부 침입 걱정 없이 아이를 지켜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공기질을 분석해 스스로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까지 조절해주는 집 이런 집 가능할까요? 상상하던 집, 헤리어시 시작합니다 도전은 계속된다 현대 BSNC 현대 BSNC 현대 BSNC 현대 BSNC